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개나서나 키만큼은 모델하겠다고 나서는군요. 이거 알게 될 거예요. 연예인에 서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. 야 너 온 새끼띤데? 야 너 존나 살았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과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, 겨우는 모델이 출근。 애완이 출근에 나왔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